안녕하세요. 유효균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AI 검색기에서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먼저 펀더멘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쪽에서는 전력 설비 관련 주요들이 다시 한 번 또 시장에서 올해 시장의 호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펀더멘탈 쪽에서 점수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치료제, 지난번 제가 일라일리리가 올해 한 번 주가가 급등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라 다를까 지금 일라일리리가 급등하면서 비만치료제 관련 주들의 펀더멘탈 점수가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은 수급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산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펀더멘탈 쪽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와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했더니 어제 바로 기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방산주. 그래서 그런 흐름 보시고요. 방산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최근에 연초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위성 관련주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쪽도 특히 저개도 위성 이런 쪽으로 한 번 본격적인 올해 성장이 기대되니까 보시고요. 다음은 추세 쪽을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추세 쪽에서는 어제 보시면 저출산 관련주가 시장에서 한 번 급격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세 쪽에서. 그렇지만 저출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체 기대감인데 이쪽은 테마주니까 그냥 가볍게 점수가 올라왔다. 이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CSL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CSL 관련주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 특히 IP나 최근에 IP 쪽의 관련주들의 상당히 강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CES에서 CSL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에 있을 CES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매니저님이 우주항공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시세가 참 좋았죠. 그럼 추천 종목 리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5일에 매수한 S바이오메딕스 어떤 전략에 좋을까요? 네, S바이오메딕스는 제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탑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첨색법, 국회 통과 부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짧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는 올 상반기 때 파킨슨병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그 발표 시점까지. 그래서 바이오는 철저히 이제 모멘텀이 있을 때만 짧게 짧게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가 공모가가 18,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2월 14일에 매수한 미래컴퍼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를 좀 이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컴퍼니는 이제 그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이제 주력이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노봇, 수술형 노봇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바닷건에 있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타이밍상 이번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일찍 진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 발 물러서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이 종목이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한 번 다시 이 종목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매수했던 HK인호엔이죠. 전략 점검해 주시죠. 어제 이제 HK인호엔은 뭐 올해 이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영육성 식도염, K캠 이 부분이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국내 쪽이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FDA 승인까지 지금 기대감이 올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 모멘텀들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1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계속 접근하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번에 제가 제시했던 목표 가격까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효자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종목 점수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볼까요? 네. 네, 펀더멘탈 추세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BCNC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수급이죠. 수급 점수가 조금 아쉬웠다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거하고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내용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이 회사는 이제 합성컷츠, 천연컷츠, 실리콘, 세라믹 등 반도체 소재 전문 업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HBM 등 이제 반도체의 고단화, 그다음에 미세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해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세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합성컷츠를 이제 컬테스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 공급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천연컷츠 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한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본격화,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상당히 급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이 천연컷츠, 합성컷츠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안 나왔지만 주가는 지금 미리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부분이고 이 종목이 움직일 때는 상당히 급격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여기서 이제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붙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단식 접근이지만 이 종목은 올해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2만 3,500원. 일단 목표가는 2만 9,000원. 좀 여유 있게 잡고요. 손절가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2만 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효자 종목은 BCNC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점수 공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수급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아까는 조금 수급이 약봤는데 이 종목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이제 그냥 투자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는 종합 방산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 쪽하고 호주, 네드백 쪽에 계약이 다시 한 번 또 체결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이 회사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건 알지만 왜 지금이냐. 그거는 최근에 방산주들이 잇따른 수주 소식과 올해 또 그 성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방산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22년에 한 번 크게 시세가 났고요. 작년에는 셨습니다. 왜냐하면 22년에 올랐는데 연달아서 시세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좀 셨기 때문에 올해는 방산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 특히 이제 방산주뿐만 아니라 위성 관련주까지 같이 지금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방산주를 작년에 우리가 잠시 셨다면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이런 데서 잡혔던 포착됐던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차트가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점이긴 한데 많이 올린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이 종목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의 급등 흐름에 같이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가는 13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1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효자 종목은 BCNC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효자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렛츠고 수익!